한양 실내 체육관 웨이루 선수였군요 이 출신 감독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상당히 덕장 얘기도 하면서 지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출신 감독인데요 감독들도 생각해본다면 박근혜 해설위원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별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답이 없어요 박근혜 해설위원은 덕점이 되겠지요 반면에 이제 만약 KGC는 사이먼 하나거든요 이정현이가 됐던 거가 됐던 외곽에서 좀 터뜨려져야 이 사이드를 더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오세훈과 사이먼 또다시 합을 이룹니다 전반전 현재까지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난이한 KGC의 어시스트가 정말 본밀 터질 수도 좀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이상적이에요 외곽이라면 것은 전반에 터졌던 후반에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너무 치중하는 건 안 좋지만 오늘 경기에서 외곽이 하나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그만큼 페이트션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패스미스가 나오고 좋아요 정비가 또 한 번 넘어갑니다 사이먼의 2의 던프입니다 사이먼의 2의 던프입니다 이 패터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 오 정말 아주 훌륭한 플레이가 나오네요 예 미스터 플레이를 해보려 했습니다만 고향으로는 커리플레이는 실패로 들어갔고 달리아 들어오는 양이죠 다보크러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바침을 따냈습니다 자 이 다세시 이런 위험만 다 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주 무식가도 같습니다 하이로의 초반성 때 계속 이래요 오세균과 사이먼 다 찔러두고 하이에서 로로 이종현 오세균 사이먼 이런 거는 아야소리 못하고 골입니다 예 비슷한 듯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 컴비플레이가 보금색이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2대1 플레이를 그만큼 연습을 통해서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네요 예 김승기 감독도 오늘 경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약속된 플레이를 많이 준비해 놓고 오늘 경기를 맞이한 듯한 인상입니다 자 이제 이 선거 곧바로 출승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이고 있습니다 30대 28이고요 두 점을 연주 안양 KGC가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로우에 나가 있는 정순주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분명 이승현 선수의 부상으로 오리온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장재석 선수인데요 이승현 선수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부담감도 크지만 그만큼 보여주고 싶은 것은 더 많다고 하네요 이 장재석 선수 오늘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실함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장재석 선수 본인의 인생 경기를 살펴보면 이 안양체육관에서 아주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한 2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삭발을 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안양체육관에 들어왔더니 굉장히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다며 오늘도 절실한 마음으로 이 안양체육관에서 그때의 기억을 살려보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과연 장재석 선수 오리온의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을지 그 절실함의 기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선수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중학교 시절에 인기가 많다고 스스로 밝혔고요 그래서 그 별명이 삼전의 별 운동 능력보다 기본기 센스로 플레이를 했다고 역시 스스로 밝혔고요 주특기는 크로스오버이며 또 드리블 실력이 전태풍 선수 다음이라고 역시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장재석 선수가 좀 아쉬운 게 기회라고 했는데 머리를 안 자르고 왔네요 아 그렇네요 어쨌든 프로 선수들이라면 자신감이 또 실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라는 게 상당히 큰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네 스스로 발키를 참 좋아하는 장재석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경기는 이제 대포대의 소총이거든요 네 결국 태극기 소총이 꼽는다 이거 보여줄려나요? 현재까지는 소총 부대가 공소하기나마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골 및 이번 패스도 좋았습니다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골 플레이 좋았어요 오늘 고향 오리온도 암튼 뭐 이 화려한 플레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농구에서 준 어시스트 그리고 멋진 패스의 재미가 또 찔려주네요 이번에도 예외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10일에 한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오리온이 그만큼 이 존어팬스를 확실하게 이끌어 왔다는 얘기네요 예 이정현 혹은 우세근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이먼으로의 연결고리가 거의 뭐 백발백중입니다 정확하게 뭐 자로 젠듯이 찔러주고 있어요 예 야 이거 백더플레이 좋았죠 예 그리고 북바로 대회 가봐줬던 이정현 선수와 사이먼 선수였습니다 완전 무방비입니다 예 공간과 공간 사이를 확실하게 노리네요 문태정 포스업을 시도해봅니다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태정 이렇게 되면 오늘 문태정 선수도 모처럼 많은 득점 올려줄 수 있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오세근이 넘겨준다 사이먼을 한번 환영해보는데 이번에는 믿고 있었습니다 패스미스 문태정의 푸패스네요 예 예 정확하게 이 사이먼 선으로 줬어요 오세근 선수의 패스를 차단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흔석 처리가 원할지 못했습니다 이정현의 반칙이었습니다 예 반칙 맞죠 예 반칙 맞는데 이제 조금 늦었어요 잘 끊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이먼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훅패스네요 예 예 참 허탈하죠 이럴 때는 원인도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애런 헤인즈 길었습니다 오세근이 손을 쭉 뻗어서 잡았습니다 사익스 빠른 스피드에 사익스 권 자체 잡고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정현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안양도 이제 특정 공포가 이 전체 코트로 가져가네요 예 어시스트 수에서는 16 대 8 무배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KGC 게다가 이정현 선수까지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김동훈 꿀밑 실패했습니다 사이먼 리바운드 이정현 사익스 정면의 사익스 사이먼 사이먼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땅입니다 양조 매각으로 무려할 필요가 없죠 예 사익스의 석선 이번에도 올바라 이번의 석선포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대령 바세 탄력 넘치는 우대령 바세 선수인데요 골 흘리고 많았습니다 번호가 나오면은 사익스 골밑 리바스웨이어 아주 영리한 플레이예요 예 페인즈를 정확하게 리버스를 잘 가져가네요 네 바세이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자 이정현 이제 만점을 지적이 됐어요 예 드리블하는 모습의 사익스 원수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익스 원수의 가장 큰 장기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주 드리블을 자유자재로 하죠 예 상대가 좀 자신보다 크다 보니까 그렇죠 기인 채공시간을 이용해서 득점을 올리는 모습 사이먼이 볼을 끊어낸 이후에 사익스가 이렇게 헤인즈를 참 여유있게 따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돌리고 밖에 있는 바셋과 문태종까지 읽고 거의 뭐 3대1 롱파네요 예 바셋 골밑에 납니다 올려놓습니다 블락이 걸렸습니다 문태종 최진수 점프셋 정확합니다 최진수 오늘 경기력도 정말 좋네요 예 아니 뭐 볼 많이 넣고 안 넣고 떠나서 플레이 자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작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준 높은 경기를 두 팀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빅매치 표현이 딱 맞네요 예 자 꼬반기 첫 경기 남을 할 데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요 자 바셋이 야심차게 올라가 봤습니다만 아 높아요 예 사이먼은 바셋보다 높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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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수 링에서 던집니다 석선불방 나름대로 자신감 갖고 던졌는데 더위만 안 들어가면 구방비죠 싸이먼스 끊었습니다 오세근에게 들어가는 페이스를 차단했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최진수 준우석 하면서 외곽으로 바셋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세 좀 당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공격권은 페이지 있습니다 김강성 선수의 타차 선수인데 고리원에서는 비교 판동 요청이 있죠 눈이 동그레진 김강성 선수입니다 양희정 선수 맞고 나간 거로 저는 봤거든요 양희정 선수의 손을 맞고 흘러나가는 과정인데 맞아요 양희정 선수 마지막에 손가락에 걸렸나요 공교롭게 양희정 선수 손등에 가려있네요 마지막 순간에도 양희정 선수 어깨 쪽을 맞고 나갔을 수도 있겠고요 양희정 선수의 액션은 파울 아니었느냐 이런 액션이 없고 느린 그림으로 동료 보고 있는데요 어떤 판동이 나오게 될지 안양 KGC의 부작법으로 뒤로 선언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가락 끝에 양희정 선수 손등에 가려는 있었는데 손가락 맞고 나갔다고 인정을 했네요 안양 KGC에서 오늘 경기 처음으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39대 34 5점을 안양 KGC 인상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일승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기범 전 선수 옆에 추일승 감독이 있는데요 전설의 기아자동차 시절이군요 허동택 트리오도 보이고 있고 최인선 감독이 지극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추억의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인선 감독 그리고 왼쪽 끝에 박인규 코치 지금 현재 감독관으로 TC로 KBL에서 일하고 있죠 이 시절의 농구와 이 때의 기아자동차를 박근혁이 해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시 이제 추일승 감독은 팀 매니저를 맡고 있었죠 형이 홍대부 1학년 때 1승형과 같은 반이었는데 힘은 작지만 힘이 좋아서 센터를 맡고 성격도 좋아서 부모님도 무척 좋아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적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훌륭한 지장도 될 수가 있었고 또 성격이 당시에 착하셨기 때문에 또 덕장도 되실 수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팬께서 아주 그걸 정확하게 잘 올렸네요 네 2010년에 추일승 감독에 대한 팬의 글이었는데요 어떤 감독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추일승 감독은 역시 이제 뭐 그 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감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유하게 잘 리드한다 리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지성과 덕망을 모두 갖춘 감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리스마보다는 리더 리더십 이쪽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예 사익스가 물을 잡고 있습니다 사이벌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던져듭니다 베이스라인 점프트 짧아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전소년이 담았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사익스 뛰어오릅니다 들어갑니다 사익스 아 사익스는 자신감이네요 좀 급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이곳이 안 들어가면 바로 상대에게 혼남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역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본인 능력을 믿고 던지고 리터 볼 수가 있어요 예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황에서 경기를 수는기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익스와 현실적으로 봤는데 그렇죠 지난 번에도 한번 또 예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 알고 경기를 하는데도 전혀 뭐 도면치 않고 이런 선수도 없네요 예 사이벌 안쪽 들어갈 때 헤이즈 손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파워바를 해둔 사익스 이 쪽으로 나왔습니다 1초. 시간이 쫓깁니다. 높은 평을 쏟는 걸어봤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바치지 앞쪽으로 깊숙하게. 에론 헤인스. 헤인제의 돌파. 골밑까지 직접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볼을 주고 나서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헤인제에게는. 키퍼 사이즈. 라이프스 사이머. 헤인제 앞에 두고 빙글 끌었습니다. 히빈 직접 실패. 헤인제 손맞고 나갔습니다. 실제 사이머리 몸싸움을. 사이즈의 석점이죠. 깨끗하게. 깨끗하게 올라가네요. 석점을 쏠 때도. 방탄소년단을 할 때만큼이나 뛰어오르는. 사이즈의 석점이었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드링그링 잠깐 나오고 있지만. 두 발 붙이고 있거든요. 헤인제가 가장 안 낫죠. 같이 스텝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후드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인동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재석 선수 또한 코트를 받겠습니다. 이정현. 장재석의 거친 수비. 다가가서 던집니다. 석점입니다. 이정현. 이거는 장재석 선수가 순간적으로 미스예요. 미스 매치가 되다 보니까. 아니 보무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하게 버리고 자기 쪽으로. 자기 쪽은 김동욱 선수가 맞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정현 선수를. 자유롭게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땡큐죠. 그런 오픈 찬스를 놓칠 리 없는 이정현 선수였고요. 석으로 응수하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오늘 제 이정현과 김동욱. 두 선수의 슛 감풀이 좋네요. 오늘 박근혁 선수의 요리의 킵 플레이어로 꼽아주신. 이정현 선수가 나란히 눈썹불을 보겠습니다. 또다시 이정현. 케인즈 앞에 두고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이정현. 가나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볼은 9대가 흐릅니다. 바스의 사이스 앞에 두고 여유 있습니다. 오늘 이정현 선수 하나 딱 조심할 게 있네요. 쓸데없이 볼 갖고 점프하는 거. 이건 아니거든요. 떠서 자기가 못 던지면 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러한 장면이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고요. 김민욱. 강합니다. 김민욱의 선수입니다. 김민욱 선수는 시장도 좋지만 외곽 시술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40대 41. 여섯 점을 뒤져 있는 고향오리온 오리온스. 케인즈를 이용해서 마셋이 들어가고 넘겨봅니다. 짧았습니다. 큰 맞고 나왔습니다. 강도구 커버. 저음번에 공격 기회를 이어가는 고향오리온. 앨런 헤인스. 최진수. 베이스라이터. 직접 던져봅니다만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정현 선수 이제 반칙 3개죠. 파울 관리 필요합니다. 바스의 C. 사잉스를 앞에 두고. 여유있게 오른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손을 좀 팠다. 마티카우트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뜨거웠지만 이제 바스의 선수가 사잉스보다 역시 뭐 사잉스의 탄력도 상당히 좋지만 바스의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확하게 본인이 내가 위다. 그리고 올라가네요. 오세훈 선수 오늘 본인의 득섬도 득섬입니다만 득섬보다도 상당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최진수의 사잉스 첫 번째는 성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요. 오늘 오세훈 선수 드리플 더블 가능하네요. 제일 어려운 게 A 패스인데 현재 6개예요. 두 번째 사잉스. 두 번째로 성공. 최진수 선수와 사잉스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스크립 플레이 자체가 유하거든요. 올스타 블레이크의 휴식기를 제대로 휴식을 잘 가져갔네요. KGC가 오늘 전반전에만 벌써 19대 어시스트를 입고 있는데요. 올수는 리그 전반전 최다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초반서부터 아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욱 골밑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욱 선수까지 득점 가세하면 오리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아량 KGC를 보면 득점 분포와 어시스트 분포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쉽게 쉽게 가졌습니까? 네. 어떤 득점 선수는 분명히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득점은 사이먼 선수와 17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인삼 봉사에서 홍삼 엑스 풀었나? 휴식기간에 선수가...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홍삼, 홍삼을 먹으면서 힘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잡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49대 43이고요. 아직까지는 아량 KGC 인삼 봉사가 6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욱 선수가 4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본인 평균 득점이 3.8 득점이에요. 넘어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응원단장에서 홍창화 씨.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야구 밴들은 한화에 대신 밴들이라면 많이 아실 텐데요. 이 홍창화 응원단장이 농구 시즌을 맡았을 때는 정말 따뜻한 도움이 많이 왔어요. KGC 4강 플레이오프 진출했죠. 동부 챔프전에서 준우승했죠. KGC가 역시 4강 플레이오프 진출한 이후에 그리고 현재 2위에 대권 중의전을 하고 있는데 한화이글스. 쓸쓸한 가을을 맡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승원단장으로서는 8, 8, 6, 8, 9, 9, 6, 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네요. 특히나 한화이글스 경기를 보자 보면 8회 맨손 응원이 유명한데요. 최강 하나를 외치는 그 응원을 주도하는 바로 응원단장이고요. 농구장에서는 웃을 일이 많은 홍창화 씨이지만 야구장에서는 그다지 웃을 일이 좀 해가 낼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받아서 내려가겠네요. 올해 역시 많은 팀들이 전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대호 선수도 롯데자이언트로 또 돌아오게 됐고 롯데만큼이나 한화이글스도 과연 이번 시즌에 김성근 감독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그렇죠. 투자 흔들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다녀가야 하는데 큰 부분을 하나 더 노리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 나겠죠. 사이버는 이득점이었습니다. 은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야구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우리 시각으로 2월 25일에 대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시작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약간을 유명해 드리겠습니다. 헤이즈가 불어서지만 2점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사이버는 정확히 얼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겠어요. 검색은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득점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헤이즈다운 장면이었고 사실 밴드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이 나는 경기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처럼 볼거리가 많은 경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성현 선수까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김민욱 터지죠. 전성현 터지죠. 이 벤치멤버, 벤치 득점이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김승희 감독이 선수 풍을 넓게 기용풍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 7명의 선수가 특성을 올리고 있는 안양태 주축이고요. 애런 헤인스 조대리 현반세 어렵게 올라가 봤습니다만 반칙입니다. 우리 석점 플레이예요. 사익스 선수의 반칙이 나왔어요. 반칙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볼만 건드린다는 것이 위험만 가한다는 것이 손을 치고 말았죠. 김승희 감독은 앉아있습니다. 아직 전반이고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여유를 살 수 있는 점수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안양태 주축이고요. 조대리 현반세 자유투 3개를 얻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이정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김승희 감독의 모습이고요. 많은 여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이구영수 성공 바셀 선수도 참 안정감 있어요 자유투 199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요. 키퍼 사익스 선수가 1993년생이죠. 1993년생인가 봐요. 3번째 주소 성공 이정현이 보를 소리하고 있습니다. 8번째 주소 성공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사이스의 파워링이 적정 플레이를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1993년생 1993년생 1993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해도 25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딱히 왕성한 나이죠. 그러니까 예 오니까 그러니까 김민호 골밑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김민호 돌아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만거리에서 던져봅니다 백보드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53대 46 7점을 안양교 1시절 2단수에 끝마셨습니다 스코어 펜치 맨발의 역할이 상당히 두드러진 안양 KG씨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설 연휴 특집 팝트타임 쇼로 들어가겠습니다